정부 여당이 실업급여의 하한액을 낮추거나 피지하는 방안을 추진한 가운데 오늘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를 둘러싼 공방소개 신행이 됐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환놈위원들은 이번 방안이 개선이 아닌 계약이라면서 정부 여당 인사들이 수급자를 도덕적 해이 집단으로 표현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발언 논란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실업급여 제도 개선의 본질은 이를 통한 자립을 돕는다는 취지라고 해명했습니다. 여당 환놈위원들은 실업자의 조속한 노동시장 복귀를 촉진해야 한다면서 정부를 엄호했습니다.